한산인 청주 이사진님 이사님들 형들 오세요 네 준비하고 계십시오 대표님 진짜 진정한 유튜버이시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산인 청주 이사진 여러분 나와주세요 어제까지 한산인 청주 이사님들하고 활동가님들이 아파트 단제를 벌써 몇 차례씩 전달지와 사은품을 들고 두 분이 저녁을 통해 실력이 전달지와 사은품을 들고 저녁을 구입하고 이 모든 문제를 다른 문제나 세금을 구입하고 세금을 구입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살림 연합 대표님하고 연합 같이 할까요? 회장님도 나오실까요? 가공생산협회 회장님 같이 나오세요